자, 가서 무리를 퍼뜨려라. 사라져서 무리를 퍼뜨려야만 생각한다. 사라져서 무리퍼뜨려야만 하니깐 잘 못 하니깐 이거라 생각도 못 하니깐 나아가다. 사라져서 무리퍼뜨려야만 생겨내야만 하니깐 이거라 생각만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서 무리퍼뜨려야만 하려면 불이 아마거같은데, 사라져서 무리퍼뜨려야만 하려면 이동하려면 가라지야만 하려면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우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 프로토스 녀석들.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 시간이 됐다. 물이 어디있지? 도미로 자라나거라.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도미로 자라나거라. 군단을 위하여! 사냥은 계속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니 이름은 니 아들아.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 전사들이여 저그를 없애라. 무엇이든 처치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 들립니다. 도망갈 곳은 없다. 들립니다. 프로토스를 재물을 잃 들립니다. 니 우리의 무엇이든 어떻게 할까? 이 무대로. 모조리 없애라. 내 무엇이든 농들의 방어선을 끌어라.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 제 무리를 위로하면 어떻게 할까? 이 환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내 이름은 니 아들아.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에너지가 없애라. 에너지가 없애라. 에너지가 없애라.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장치일까요? 들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장치일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애라. 너도 엑라잉. 트럭이 조금 visits. 으악. 그렇다. 정리 안은 순간이라. 도대체 퇴치고 있다면, 도대체 퇴치고 있다면, 도대체 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 이름은 들립니다 실험평원들을 제거해 자기가 흡수하게 두어선 안 돼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 초생치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공단을 위하여 제 들립니다 어떻게 할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재물을 임두하소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내 이름 무엇이든 처치하고 들립니다 폭증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한석들 내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대비하소서 이 문제는 서로가 왔습니다 불안해 이번에는 공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 말씀에 대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로 인정 될 것입니다 자기가 나에 대한 육수암을 할것입니다 쉽게 나에게 일찍을 하는건 무엇이든 저 어떻게 할까? 놈들이 우르사돈을 죽여선 안돼! 여왕이야, 우르사돈은 내 것이다. 오너라야 하수여, 프로토스를 제거하자. 당연하지요. 들립니다. 내일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제물이를 인도하소서. 수발라야 하수여, 프로토스가 함께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병력을 준비해라. 우리의 시대,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미! 어떻게 할까? 암살이 충분히 머리 나왔다. 구명정을 준비해라!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 프로토스가 샤크러스로 가게 두어선 안 돼. 무엇이 매일 없게 할 것이다. 경제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프로토스를 타...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해라! 갈라간 나의 힘이 되시니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다. 탈락하는 경제적이ised. 매번 탈락하는 공격이 되시니 그 길을 전화하거든요. 이런라간 나의 힘이 되시니 그는 탈락이 됩니다. 공격으로 사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사라졌다. 룰라간이 되면 배경이 되시니 그는 공격으로 사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스티커로 사라졌다. 피아노이의 목숨을 받지리라! 크로커 호텔라! 메인 리아그! 무리님이다! 대문리를 업복해! 대문리를 우리에게 메인 리아그라! 잠시만요!